아! 친구들 저 말고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신문 베드로가 칼로 제 귀를 잘라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큐티하니 예수님처럼 순종할래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이에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에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어두운 저녁이었어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세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싹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를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를 칭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